저뷰어? 예예 사피랑 말린거 저뷰어 저뷰어 예예 자! 예 네네네네 암드로우스 암드로우스 여러분들 분명히 소셜미디어나 뭐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등을 하다가 이 영상을 한번 보신 적 있지 않나요? 저도 이 영상을 우연치 않게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어느 날 문득 떠서 봤는데 어떤 꼬맹이 조그만한 아이들이 싸움을 하는데 이건 뭔가 어린아이의 폭력성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재미있어서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찾아보면 볼수록 이 친구들이 흥미롭다는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이런 게 있다고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고 있고요 저는 전혀 MMA에 관한 지식도 하나도 없고 그리고 어떤 의학적 질병에 관한 지식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부터 그냥 뭐 뉴스 기사를 한번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해즈블라 맥메도브 에이지 앤넷 워스 앤 디지즈라고 해서 이 사람 이름이 해즈블라라고 하고 나이와 순자산 그리고 질병에 관한 글이에요 이게 언제 올라왔냐면 2021년 6월 11일 글이고요 이 친구가 되게 해성처럼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해즈블라라는 친구가 2020년 11월 정도부터 이제 소셜미디어 블로그 포스팅을 시작을 하다가 갑자기 2021년에 빵 떴는데 그게 왜 떴냐면 그 맥그리거랑 그 아마 하빕 이 사람이 옛날에 타이틀을 했던 게 굉장히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죠 이 이제 하빕이 개체를 하는 거를 이 사람 이 조그마한 친구가 패러디를 해서 이제 이 사람이 미니 하빕이라고 이제 불려지면서 굉장히 갑자기 소셜미디어에서 어느 스포트라이팅을 착 받기 시작하면서 확 떴어요 그러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이 미니 하빕으로 불리게 되고 이제 이 화면에 보이는 이 두 친구들이 이제 뭔가 싸움의 구도가 그려지면서 뭔가 세기의 대결처럼 이게 뭔가 스포트라이팅이 되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갑자기 핫해졌죠 근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원래 활동을 하던 가수 가장 키가 작은 가수로 알려져 있다 뭐 그런 글을 본 적이 있고 근데 사실 요즘의 대세는 이제 이 친구죠 헤즈블라 헤즈블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 아마도 당신은 이 친구가 어린아이라고 믿었을 겁니다 아 아기 얼굴 같은 외모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의 나이는 18살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러시아 사람인데 러시아 나이로 18살이니까 뭐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로 다니면 아마 성인일 거예요 성인축에 속할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컬트 히어로라고 하면 약간 매니아층에서 히어로를 뜻하는데 컬트 히어로가 MMA 커뮤니티에서 됐대요 미니하빕이라고 이제 불리게 되면서 이제 막 이런 두 친구들의 그 대결을 잡는 뭐 포스팅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굉장히 유명해지게 됐는데 이 친구가 지금 이제 보면 What disease does Hezbollah have?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는데 어... Hezbollah가 form of dwarfism 그러니까 난쟁이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난쟁이증이라고 하면 자 흔히 우리가 아는 이제 dwarfism이라고 하면 키가 그냥 자라지 않은 단계를 dwarfism이라고 하죠 이 사람 왕자의 게임에 나왔던 되게 유명한 배우죠 근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얼굴은 어른인데 그냥 키만 안 큰 사람들을 보고 dwarfism이라고 하는데 자 이 Hezbollah 같은 경우는 목소리도 아직 뭔가 앳되고 얼굴도 앳되고 그냥 키만 안 컸기 때문에 아마 이 사람은 여러가지 뭔가 성장 호르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테스토스테론과 같은 전반적인 호르몬 수치들에 대한 전반적인 결핍이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한 글을 제가 또 어디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냥 성장을 하지 못했고 근데 이제 그냥 지능만 성장을 한 거죠 지능만 성장을 해서 이제 어른이 돼 있는데 육체는 애기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런 친구들을 재밌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Hezbollah 라는 친구를 보고 두 가지 생각이 좀 공존을 했는데 아 뭐 첫 번째 생각은 역시 사람은 죽으라는 법은 없나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형상적이지 못한 신체를 가지고 있다 하면 사회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저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친구는 어쨌든 간에 자기가 가진 그것들을 가지고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이걸로 인해서 돈을 벌기 시작했잖아요 저는 그래서 아 정말 사람은 절대 죽으라는 법은 없나보다 라고 생각을 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아 사람들은 확실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구나 결국에는 이 친구들이 이렇게 싸움하는 거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이 친구의 나이가 어려 보이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재밌다라고 바라보면서 보고 있는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한편에 인간의 그 잔혹한 마음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하긴 했어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는 UFC 같은 거 좋아하긴 하는데 어 뭔가 이런 어린아이 어린 친구들이 싸우는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하니까 아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잘못하고 있었나 어떻게 보면 내가 싸움이라는 거를 스포츠라고 생각하고 좋아했었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약간 좀 뭔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궁금해서 찾아봤었고 궁금해서 찾아본 결과 네 이 친구들은 뭐 18살 얘는 17살이라던가 아무튼 뭐 그렇고 다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라고 하고요 아무튼 이 친구들이 소셜미디어에서 지금 굉장히 핫하고 있고 이 두 친구들의 그 싸움? 파이트를 되게 보고 싶어서 지금 사람들이 전 세계가 약간 주목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까 전에 그 친구들이 여러분들이 봤던 그 영상은 뭐냐면 경기하기 전에 둘이 만나서 컨퍼런스 같은 거 하잖아요 그거를 약간 그 막 뭔가 흉내내서 한 건데 그래서 이 두 친구들의 싸움을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조회수가 1300만이 지켰거든 1300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 경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 정확하게 이 경기가 언제 날짜가 잡힐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한다라고는 지금 인터넷에 떠돌고 있고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두 꼬맹이 그 꼬맹이는 아니고 두 어른인데 꼬맹이 외형을 가진 어른들의 싸움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뭐 여러분들도 혹시 뭐 궁금하셨으면 그냥 알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영상을 제작했고요 18살, 17살 거의 성인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여러분들의 생각도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처럼 그냥 아 왜 이렇게 꼬맹이들이 뭔가 폭력성이 뛰어나지? 라고 생각하셨는지 아니면 보자마자 아 여른이겠지? 라고 생각하셨을지 아니면 뭐 또 한편으로는 아 잔인하다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야 이걸로 돈 버려서 먹네 뭐 다양한 생각들이 많으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로 한번 저희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죠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그냥 가볍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,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